이번 시간에는 VOA 60 미국 시간으로 August 3rd, 2021 먼저 영어 뉴스에서 해설 다시 영어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Israel is seeking international support, but could act alone over an attack on an Israeli-operated oil ship last week near Oman, the Prime Minister says. In Ukraine, police launch a criminal investigation after a Belarusian activist is found dead near his home in Kyiv. And the mayor of New York says the city will require proof of COVID-19 vaccination for indoor activities.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Official, 관리, 공무원, infections, 감염자들, around the country, 전국적으로 seek, 추구하다, 요청하다, could act alone, 단독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Over, 뭐뭐 관련하여, Israeli-operated,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Prime Minister, 총리, launch, 착수하다,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수사, activist, 민주화 운동가, is found dead, 사망한 채 발견되다, proof, 증거, 증명, vaccination, 백신 접종. 중국에서 관리들이 말했다. 우한시,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우한시가 모든 시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할 것이라고 새로운 감염자가 머무한 후에, 새로운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보고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오만 근처에서의 공격과 관련하여, 라고 총리가 밝혔다. 7월 말에, 이스라엘 유조선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었죠. 그런데, 그 드론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스라엘은 이것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거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을 하겠다고 지금 나섰죠. 우리나라도, 그 얼마 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 이란에 의해 우리 유조선이 응유된 적이 있었죠. 굉장히 오래 응유됐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같으면 이런 것은 허용할 수가 없죠. 뭐, 거의 적각적인 그런, 응분의 보복, 응분의 보복이 아닙니다. 거의 뭐, 두 배, 세 배, 보통 한 열 배 정도의 보복을 가하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은 안 건드립니다. 미국은 건드려도, 이스라엘은 안 건드립니다. 너무너무 심한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경찰이 범죄수사에 착수했다. 머무한 후에, 벨라루스의 한 민주화 운동가가 기에프에 있는 그의 집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에 뉴욕 시장이 말했다. 뉴욕은 요구할 것이라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실내 활동에 대해서. 뉴욕 시장에 가진 오사들을 구입한 후, 미국의 전국은 모든 자유의 환경에 대한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국의 전국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국의 전국은 이즈에 대한 수업을 받았는데 미국은 전국의 전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Oman, the prime minister says. In Ukraine, police launch a criminal investigation after a Belarusian activist is found dead near his home in Kyiv. And the mayor of New York says the city will require proof of COVID-19 vaccination for indoor activities. Namaste.